이렇게 안 놔? 내가 울어? 내가 우는 거 보면 이런 느낌이냐? 한 번만 하시고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 진짜 좋아. 아, 됐습니다. Watch Live! 뭘 이렇게 많이 Avi 빼빼? 저는 이제 액세서율 좋아해서 목걸이 샀는데 제가 드림캐쳐 모양을 굉장히 좋아해서 샀는데 이거는 사실 제게 아닙니다 이건 이건 태용희 겁니다 태용희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오, 맞아요? 추병이가 어제 악모를 껐다 그래가지고 성격 났어! 룩이! 이거 뭔가 치과에서 많이 하던 건데 너 오늘 점심해야 되는 거 알지? 네? 맞아 맞아 실밥이 맞아 진행해주고 정해지는 게 없지 네, 네, 네 아, 진짜 아무런 안 하는 것도 안녕하세요! 뭐야? 저 탁상의 포스프라고 써요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뭐야? 오오 오오 네 언제부터 떠졌던 암포맨인가? 저희도 비보기 괜찮은데 아, 뒤를 돌았는데 아, 얘가 형은 되지 않았어, 얘가? 뒤로 야, 근데 너가 그냥 아무런지도 않게끔 막 괜찮게 걸어가니까 찡하더라 어, 맞아 야, 겁나 찡하더라 야, 나도 이게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정국이가 울면 이렇게 찡할까? 야, 나 진짜 나 정국이가 울면 나 치아 띠랑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게 맛있는데 아, 내가 이거 먹고 먹으면 어쩌다 아니, 애들 빵 먹여줄거라고 하게 누가 왜? 빵 만들어주고 씨 아, 대형씨 일단 자고, 좀 자고 시작하니까 이거 좀 자고 시작하니까 야, 안좋아 아, 이거 아, 여기 일단 좀 자는 것도 취려는 방법이니까 이거 좀 차고 싶어요 주윤 씨 이거 아세요? 끌 수가 있습니다 굿나잇